마이뮤직 유저 여러분! 둘 셋! 해피닉스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. 저희 레드벨벳이 드디어 새 미니앨범 더 림 페스티벌 2022 벌스데이로 돌아왔습니다. 파이트곡 버스데이는 저희 에너지와 개성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팝 댄스 곡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샘플링하여 더욱 특별한데요. 가사에는 좋아하는 이의 생일로 돌아가 소원을 이뤄주며 잊지못할 하루를 선물한다는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. 특히 저희의 지난 타이틀곡 가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만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새 앨범과 저희 레드벨벳 모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. 안녕!